안녕 십단 껌토리 앞으로 와라 와주라 얘들아 응? 이쁜이들 왁 왁 그렇지 아이고 자식들 좀 와봐 이따 가려 그래 너 첫번째 어 많이 와졌네 저 배반자 세명 배반자 과연 올 끝인가 아...뒤말이 한넘어였어 어 여기있네 알려봐줘요 미용 하나 둘 셋 왜왜왜왜왜왜 왜 안가는거야 둘 나머지 셋 넷 땅냉아리 물러디나 왔니? 와쇼요 꾸액꾸액 왜 방량을 트는거에요? 오우 노 맘이 들어 날씨도 좋고 물러리를 논의는 임빵곰두머리 멋져요 아 이렇게 한쌍 한쌍 맞나요? 또 방량을 틀어요 임빵오리 이리와 가는겨 어머나 어머나 왜왜 쫓아 어머나 오우 굉장히 까칠하네 어머 같이 놀다가 왜 공격하는거야? 둘둘이 논다 이거지? 오우 진짜 오우 외상애로 까칠하네 둘이 논다는거야 뭐야 응 응 그래 응 쟤네들이 뭐 응 둘이 놀겠다 오케이 응 응 성격있어요 성격있어요 하나 둘 셋 한마디 더 넷 귀요 귀요미들 신나는 기분 달릴까 말까 오케이 많이왔어요 또 왔다가 갔다가 가는거야 좀 앞으로 도우면 안되겠어 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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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요 어 눈부신 단천 햇살 좋고 경치는 바로 이렇습니다 짜자자잔 짜자자잔 날씨 뭐 그렇지만 이 경치또 단천은 끝내줘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 많지 않아요 불곡산 을 토대로 해서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디들 왔나 얘네들은 얘들아 깔끔하니 두명씩 다니네 어휴 짜기랑 엄청 챙겨요 뽀뽀 어머나 귀여워 이동되게시네 얘네들은 부부 사이가 좋은거 같아 인꼴 같아 인꼴 쟤네들은 그냥 그럭저럭 마셔라 얘네들은 완벽해 붙어다 이뼈 껌 사이가 좋구나 굿 쟤네들은 시끄러워 밀어주고 지켜주고 멍청이 멋쟁이 아저씨야 저 버스타야 맘에 들어 바람이 세니까 뒤에서 밀어준다 어머 진짜 꽃 떨어지네 어머 귀여운 것들 바튼이라고 자기가 보통 종이 아니네 글쎄 셉나요 어머나 구길어주는거 정말 어머나 센싱 이야 물살이 센데 멋지게 멋지게 앞으로 꼬보 자 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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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쟤네들은 왜이렇게 시끄럽니 와우 이쁘게 살어렴 안녕 둘 멋져 멋져 귀여워 안녕